자 현재 2승 3패 잠깐만 이거 그러면 자막도 써와야겠다 신호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 역시 껐다 키면 다 돼 아니네 계속 그러는데 어 정글 뺏겼다 야 근데 어쩌냐 정글 뺏겼어 라인 카직스 해야되는 부분입니까 야 여기서 카직스 신스킨이 좋은데 이러면 진짜 개 노양심이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엔 막내야 여기 화면 이상하다 야 토토밤밤 뭐하냐 빨리 와서 이거 고쳐봐 신호가 이상해 어 카직스 뺏겼어 탐 뭐하지 마오카이 상대로 뭐 있을까 재밌는거 나섰을까 나섰을까 아 티모? 디모 대위 명을 받들겠습니다 부르곤 하하하 오늘 밤 사냥을 나선다 뭐야 탑 아모모가 탑이래요 하면 떨려 신호가 케이블 문젠가? 같이 떨리잖아 떨리잖아 이분 눈을 떨리시라 주파수에 맞춰서 눈을 깜빡이시라 케이블 케이블 그냥 해볼까 제가 아이.. 지금. 호루였어 슈퍼 모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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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모가 모두리 모두리 세븐 롸 그래? 응 이게 돼? 귀뚜라미 소리 같은 거? 응 안 들린다 이제 아 들려 아니 지금 싸우면 이상해 들려 닌 뭘로 듣고 있는데? 싸우니 여기 이어폰 나오잖아요 아 난 이걸 끼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잘 안 들려 아 이 분 됐대 이제 응 응 네가 하나 더 꼈던 거 아니야 다음? 응 아님 내봤을 때 HMA 케이블을 꽉 끼면 된다에 한 표 던지겠어 아니 원래 떨렸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응 처음 봤는데 아 카덱스 모가지 떼어버려야겠구만 떼 떼 떼 해버리겠구만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어 나 나 아 왜 아 씨 아 이 분 틀어 하셨구만 전리분들 승리한 숫자야 누구 머리를 가져오면 되나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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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래도 떨리나 아직? 그래도 떨리나? 떨리나? 제일 강한 놈만 줬는다 녹화 파일이 이상하게 됐잖아 세탁한 거 끝난 거야 아무튼? 응 됐지 뭐 그럼 된 거 같은데? 저기 막 걸어 들어오네 미니언들이 산선되었습니다 난 겁날 거야 아 오빠 뭐? 뭔 저지를 퍼붓을라고 아 빨리 서유리 영상 찾아내라고 아 없다고 내 입사 전이라 저에게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옛날인가? 잠시만요 오우 저새끼 나무로 부리는데 저렇게 아파 왜? 계속 안 찢으면 되지 안 돼 근데 알 바 아니고 나만 킬 딸 치면 되지 오우 사기칭 오우 사기칭 어 피했다 아아아악 몬스터라도 난 겁날 거야 찢어버려 찢어버려 아니 뭔가 이렇게 못해 왜 칠 거르지 제가 너보다 그래도 애매월 높아 뭔 상관이야 아니 CS님의 상태가 어? 봐봐 오빠가 개멋있게 보인다 전멸 QQ 소름킬 예언 안죽겠다 아 내 CS 가게 두어라 살려주세요 슛 괜찮아 괜찮아 이득이야 오케이 마오카 별거 아니구만 아이 마오카이 망했지 저 경험치 못먹고 카직스가 키면 가게 카직스 캐리 야 이 새끼 라인 관리해주네 이 새끼 정체가 뭐야 카직스 캐리 가게다 이 새끼 클린 배치고사에서 이딴 짓을 하고 있어 이 새끼 클린 배치고사에서 이딴 짓을 하고 있어 카직스 4단지나 여기서 볼 수 있겠다 아아 롤드컵에서 보지 못할 카직스 4단지나 카직스 4단지나 카직스 3단지나 남편이 카직스 4단지나 여러분은 봤어요? 나만 못본거야? 아 베피디가 말 시켜서 못 봤구만 괜찮아 괜찮아 제가 누굽니까 카딕스 장인 아닙니까 카딕스 킬 좀 먹었다고 게임 터지지 않아요 누가 먹었냐가 중요한거야 어 지금 세븐나이츠 핫타임에 내가 어?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이렇게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CS가 왜 9개세요 여러분? 이득 CS 내가 마구컵보다 더 먹었어 전혀 안한게 ADD 3개 회전 사멸 영어았 오 개 아프다 나무가 점화라서 자나 깨나 땅불 좋으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진정한 사냥권은 쉬는 법이 없 하아 사냥감 냄새가 나는 카치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 어? 아 진짜 사기 챔프 답이 없구만 근데 내가 랭갈을 뽑긴 뽑았는데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템은 뭘 가야되면 이런거 모르겠어 나 지금 그래? 그럼 티아메시지 쿵덕쿵덕쿵 마오카이가 무슨 다이아부케야 진정한 사냥권은 상대가 잘하네 이런 후로 상대 못해요 내가 더 못해서 그렇지 상대 못해요 내가 더 못해서 그렇지 미친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파해? 사람은 왜 이렇게 왼손을 쫓아 그 왼손을 쫓아 왼손을 쫓아 왼손을 쫓아 이 상대 못하길 이 상대 못하는 암으면 왜 안하 그럼 저는 기가 막히 해요 로밍으로 이 게임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또 한당적인 라인이 터졌을 때 로밍으로 팀파이트하는 법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서울역의 그지였군요 에이 진짜 내가 세븐나이츠 핫타임만 아니었어도 그냥 집중해서 찢어버리는데 넌 골드두부 핫타임인거를 감사히 여겨라 괜찮아 저 확살 다 나 때문이야 상대가 이기는거 갖고 있지만 사실 별로 차이가 안난다고 여기서 무슨 마오카이 스킬 콤보 이런걸 인벤 공략에서 배워왔나 이상한 팀만 하고 있어 여기서 딱 카이사한테 죽어도 돼요 뭐라고 하잖아 뭐야 이거 저기 얘기 재합되었습니다 퇴력 상태가? 아 이런 창렬 챔프가 다 있어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Q선물을 합니다 꿋꿋을 때 딜이 되면 이기려나? 암홍 오면 킬은 할 것 같은데 오 개아퍼 빼야겠다 가지마 미상랑이라면 우리 이러기형은 이렇게 말했을거에요 루퍼라면 안갔어 루퍼라면 집에갔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루퍼머리를 가져오면 되라 라인저는 버린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긴급전도 버린다 풍기되면 공격해 니가 탑갱을 알았잖아 2세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잘한게 없으니 에잇? 픽만 찍지 말고 와 좀 이씨 오면 될거 아니야 니들도 제일 강한 놈만들 들기고 루퍼만들 이처럼 이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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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점 이빼 이빼 이처럼 이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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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안맞은건 비밀 형님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잘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에이 설마 에이 설마 두요무 두요놈들의 흔적을 쫓아 이번 본키 티어 어디임 세티어 세티어 오랜만이다 확살 세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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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미쳤어 계속 와 여러분들 이거 살려주세요 아 아 뭐가 나 짱짱맨 일어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진짜 토 나와 토할 것 같애 나 뭐 한거죠 지금 쟤가 뭐했는지 아시는 분 이게 다 나 때문이다 사냥꾼 아니면 사냥감이래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잠시 이 나 포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는 라인스기어의 화신이다 으아아아 개꿀 그래서 내가 진짜 랭가충이면은 제가 스플릿할게요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건데 채팅으로 디몬들 개빡치는데 나한테 정치가 안오는데? 블리츠가 아무무 궁으로 얼마 못맞춘건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개꿀 진정한 사냥권은 쥐는 법이었지 자 여기서 또 근데 되게 용감하다 너는 지금 무슨 궁궈로 용을 위한거야? 스테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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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안 썼구나 생각하니까 아이 필딸을 쳐야지 무슨 피를 채워 장난해? 니들이 그런거 남자야? 다음템은 다음템은 부모님을 잃고요 아 히드라지 당연하니까 없어서 이렇게 된거야 2대1로 발리면 3대1이었답니다 3대1이었답니다 비겁하게 3대1이었답니다 3대1 을 Stephan 작가 모륵 로 로 로 로 로 로 마오카이가 아까 때려볼만 하더라고 딜이 용원 먹었네 이미 바드가 당연히 있겠죠 여기는 오잉 이걸 이제는 이 찍어야지 으응 확살자의 길을 간다 여기 와드가 돼 있어서 갑자기 카즈스 으앙 으앙 살았당 신난다 이들와 다음 템은 남자만 라이저 남자만 라이저 다이나 딜은 개센데 몸은 약하니까 잘 쓰면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물론 질 수도 있어 하지만 진다고 생각하고 싸우면 그 순간 이미 지는 거야 오케이 나한테 온다 싸우자 얘들아 카즈스 빅 하... 타빙은 거 깜빡하고 저말할 수 있었네 오옹에! 저 왔어 아 잘 큼 게이드 킬 세탁 개꿀 라이저 라이저 남자는 퇴폭할까 지금이라도? 퇴포가 퇴포 찬찬히 하자고 안돼 아까 해보니까 액티브는 무리야 정말 무리야 질려는 팀이 왜 이렇게 좋아 맨날 무리야 사냥감이 되는거다 폭격을 해보는거다 피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카리스 잡으려면 몬스터라도 아까 때려보니까 이거 이길 것 같던데 이제 카리스가 오지 않는 이상 이들은 막아라 마법의 배차를 파괴 했습니다 아 렛츠 고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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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톤 에럴 세타 관리 이거 미퍼에서 이거 때리고 있다 미포 이거 때리고 이거 늑대 잡고있어요. 미포 저한테 죽습니다. 지거스 에잉 조심한거 같다 안돼! 트포 먹고 싶어요! 어! 트포를 갖고 싶어요! 아악! 고구모 잡으러 카라딕스 한우 나무 먹어야지 여긴 장수기 어? 뭐가 났었지? 얘네 멘봉있는데? 가만히 서있는데? 무슨일이.. 이러는거지? 누구 머리를 가져오면 되나? 이제 핑어 하나 딱 박고 카드스 대가리 쪼개면 되죠 이제 아까부터 은신 믿고 깝치는데 핑화로 쳐맞아봐야 아 얘가 롤챔충이구나 집에 왔어 뭐라고 하나? 싸워 죽여 그냥 오 블루 쳐넣지말고 안 못한다 또 깔 것 같애 뭐 뭐야 두 배란? 미쳤어 쟤네 왜 저래 깝쳐 질리형 궁이 사기네 어? 얘 왜 궁도 못써? 이거 탈거다 할 건 아니죠 제가 다 못했으니까 미야야야야야야 긍정적이야 우리 편 마인드가 어? 미니언 정찰? 아이 바론 타임 체크 개꿀 떴다아! 대갈이 따러 가야지 암흑은 진짜 개스레일같이 모니터하는데 입 터는거 봐 하여튼 1대1은 제가 이겠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주세요 진정한 사냥꾼은 지는 법이 없지 몬스터라도 보시네? 미포가 오나 그럼? 이걸 포기한다고? 인간의 인내심으로 쉽지 않을텐데 그럼 밀어야지 응 뭐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카이스 죽이지 눈에 뵈는게 카직스 밖에 없어 지금 근데 라인 정글 차이는 별로 없는게 카이스가 워낙 잘 커서 저는 못 크고 물론 나도 킬 딸로 세탁을 좀 하긴 했지만 암호가 워낙 템도 쓰레기고 뭐야? 카이스 왜 안죽었어요? 진리언 궁 받았어? 아 진리언 미친거 아니야 왜 그 와중에 궁을 카이스한테 했어 미친거 아니야? 아 또 대가리 뜯기네 여기서 이걸 킬 헛 좀 아 스트레스 뭐 이렇게는 이상 다 났나? 하하게 되었습니다 베베 괜찮아 괜찮아 질 수 있어